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나 준비 다 했어! 다... 다야? 그럼 갈까? 가자! 이기마셔! 이를? 이기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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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주에 만나요! 여러분이 저거 도와주셔서 이기마셔! 이기마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걸로 이기마셔! 그리고 루하가 이기마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이기마셔! 한국인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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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이기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이기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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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사님의 한국인사님의 그 Folge 그이기 때문에 원하는지 삶이 바뀔합니다 유카의 인스타는 여러가지 사진이 부드럽고 매우 저는 유카 로한의 이것만 여행까지 여행을 이기마셔! 갑자기 괜찮아?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가족, 네? 네 네 네 너 너무 많이 잤어 좋았다 그 눈은? 난 처음으로 걸어갑니다 네 오늘의 전기는? 몇 점? 100 점 응 자 자 자 자 자 자 한번 켜놓아보셔 자 방문 유적지 해봐라 안녕 유적시 오 같이 tomorrow 기다려주세요 잘 기다려주세요 frag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정말? 네 러헌이도 이런 곳에 오기고 싶어서 좀 더 좋겠어요 러헌이도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행여복. 아, 네네. 아, 네네. 여기는 공룬입니다. 여기는 공룬입니다. 여기는 공룬입니다. 여기는 공룬입니다. 아까 러한의 베남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행에 도착하십니다. 와, 사매. 아빠 기분 좋지? 좀 시원해졌어? 자꾸 더워 하길래 한치 한치 부탁드립니다 한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뭘 잘 못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뭐예요? 아와피 아와피? 아와피 오! 으아! 요! 찰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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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이 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안녕! 안녕! 뭐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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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뉴 ними 하 navy 하이 유가 συ 하이 근데 나름 이만 근데 작가 이곳은 여러분이 선택한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선택한 곳입니다.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롤판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곳은 볼 수 있습니다. 렛츠고! 저기 위에 가서 오늘 별을 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운이 좋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호시카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룩은. 진짜 역대급인 별을 보지 않을까? 아마. 진짜? 네. 지금 여기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어떤 곳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곳은 천베코지입니다. 시카의 동像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보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